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영어로 된 대화문을 좀 공부해보려고 합니다. 강의자료 띄워볼까요? 네, 말이 좀 꺼였는데, 자, 이거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띄워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영어 단어도 공부하고 있고, 영어 문장도 공부하고 있고, 패턴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외국인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말하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좀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연습을 시켜드리고자 제가 이제 대화문을 공부하는 걸 시작을 했는데, 좀 그래요. 우리가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비행기와 같이 어느 정도 대화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쟤랑 나랑 이야기해봐야 이야기할 게 뭐 많지가 않아, 갑자기 정치, 경제 이런 거 이야기 안 할 거잖아요. 뭐 좀 주세요. 이거 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런 정해진 상황에서의 대화문을 먼저 연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당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호텔, 호텔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의 뭐 대부분의 대화를 오늘 한 번, 한 시간 만에, 40분 만에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고요. 요거 뭐 우리가 당장 여행을, 호텔에 갈 일이 있으면 진짜 도움이 될 거고요. 없다 하더라도 영어 대화문 배우는 그 의미에서 좀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계속 말이 꼬이네요. 자, 다음 장 가서 발음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글씨 조금 작죠. 읽어드릴 때 아, 내가 어떤 느낌의 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눈치만 채보시면 돼요. 자, A가 옵니다. 호텔 정문에서요. Welcome to 어쩌구저쩌구 호텔. Are you checking in? Yes, we are.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baggage? Yes, please. Thank you. The front desk is over there. 네, 제가 이 luggage를 baggage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천천히 보자면 자, 우리가 호텔 정문에 탁 하고 도착해요. 걸어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행을 가시면 뭐 택시든 뭐든 차를 타고 쫙 내리면 거기도 문 열어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내가 문 열고 내리더라도 호텔 문 앞에 누가 서 있죠. 그러면 Welcome to 어쩌구저쩌구 호텔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디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re you checking in? 어, check in 뭐죠? Check in이 우리 호텔에 들어가서 저 여기서 오늘 잘게요 하고 어, 우리 신고하고 뭐 이것저것 한 다음에 방으로 가는 게 check in이고 check out은 뭐예요? 우리 이제 떠나요 해서 내가 쓴 거 계산 같은 거 하고 떠나는 걸 check out이라고 하죠. 그래서 Are you checking in? 어, check in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대답은요? Yes, we are. 네, 우리 그래요. Are you를 물어보면 대답은요? 어, 비동사 활용했을 때 대답해 주셔야겠죠. Yes, we are. 우리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음영이 있어요. 음영으로 이렇게 쭉 줄 쳐 놓은 거 있죠. 여러분 극한이 우리가 할 말이에요. 우리가 할 말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자, 제가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 드릴게요. 자, carry, 나르다. luggage, 짐가방이에요. 자, 나머지 would you want me 다 아시는 말이죠. 자, 이게 순서가 요렇게 배합이 됐을 때 요게 어떤 뜻이 됩니까? Would you want me? 자, 이거 우리가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쓰는 말이 바로 want to 있죠. I want to, 뭐 I want to slip. I want to eat something. 이렇게요. I want to. 정말 많이 쓰는데 want to 뒤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I want to slip. 나, 스터디로 할게요. I want to study. 나 공부하고 싶어. I want you to study. 하면요. 난 네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want to 뒤에 사람이 오면요.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Would you want me to? 제가, 내가, 뭐 해 주는 걸 네가 원하는 얘기겠죠.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아, 짐 들어 드릴까요? 가방 옮겨 드릴까요? 라는 물음이 바로 요겁니다. 공손하게 하기 위해서, 예의 갖추기 위해서 앞에 would 붙여준 거예요. 원하십니까?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따라 해볼게요.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좋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네, 부탁드려요. 라고 어떻게 하죠? 그냥 간단하게? Yes, please. Yes, please. Thank you. 그럼 그래주세요. 고맙습니다. Yes, please. Thank you. The front desk is over there. Front desk는요? Over there.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대화가 마무리돼요. 우리 이제 호텔에 짐 끌고 들어갈 때 삐쭈빼쭈, 우물쭈물 이렇게 하실 필요 없겠죠? 그냥 체크인 하시나 그러면 짐 들어 드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대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Welcome to 빵빵호텔. Are you checking in? Yes, we are. Would you want me to carry your luggage? Yes, please. Thank you. The front desk is over there. 자, over there. 저기 있어요. 라는 뜻 되겠죠?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뒷장 가볼게요. 뒷장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제 우리가 호텔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체크인이에요. 보통 나라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체크인 시간이 오후 3시고요. 오후 2시인 나라도 있고 오후 3시인 곳도 있고 1시인 곳도 있고 내가 좀 일찍 도착하면 체크인 미리 좀 되는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짐을 거기다 맡기고 놀러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 호텔 도착하시면 프론트 데스크 딱 사람 보여요. 딱 이렇게 뭐 컴퓨터 같은 거 하고 있고 사람들 줄 서 있고 거기로 가셔서 이렇게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좀 천천히요. 좀 천천히요.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check in, please. Do you have a reservation?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tonight under the name of Kim. May I see your ID, please? Of course. Here it is. 자, 대부분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뭐 check in 이라는 말도 있고요. Reservation, 예약 이라는 말도 있고요. ID, 우리 ID 하면 신분증 이라는 말도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이 단어들만 조금씩 들으니까 대충 어떤 내용이 되는지 알겠어. 근데 대부분의 호텔에서 체크인 할 때 이런 과정으로 무조건 가죠. Good afternoon. 좋은 호우입니다. How may I help you? 뭐, may I help you? How may I help you? 그냥 다 말 거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내 손님.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말합니다. 저 체크인 하고 싶어요. 자, 이 말이 이제 잘 안 떠오르죠. 우리 체크인, please.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무방합니다. 어떻게요? Check-in, please. Check-in, please. 근데 조금 더 교양 있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I'd like to.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I'd like to. I'd like to. 그죠? I'd like to 앞에다 붙이시고 I'd like to check-in, please. 해주시면 완벽한 문장 쓰시는 거예요. 기분 좋게 여행 시작하실 수 있겠죠? 자, 따라해볼게요. 체크인 하고 싶어요. I'd like to check-in, please. I'd like to check-in, please. 그럼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 reservation? 예약 있으세요? 예약하셨나요?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안 물어보고 바로 passport, 여권 주세요 하실 수도 있고요. 물어보면요? 대답해 줍니다. 자, 우리 이거 식당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한 표현이 나왔죠? 네, yes. I have a reservation. 나 예약이 있어요. For tonight. 오늘 저녁이야. 누구 이름으로요? Under the name of Kim. 자, 이 표현도 우리 배웠던 거죠. Under the name of 하고 사람 이름이요. Under the name of 뭐 자기 이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나 오늘 저녁에 예약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라는 표현. 이거 호텔뿐만 아니라 식당. 뭐 우리 예약하고 갈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tonight. Under the name of Kim.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tonight. Under the name of Kim. 좋죠? May I see your ID, please? 뭐 내지는요? May I see your passport, please? 라고 이야기 많이 하겠죠? 여기 passport가 다 안 들어가가지고 아이디로 바꿨는데 May I see your ID 하면 신분증. Passport, 여권. 그죠? See, 보다.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see your ID 하면 여러분 신분을 증명해 주실 수 있는 거 뭔가 착권해서 내놓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Of course, 물론이죠. Here it is.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요. Of course, here it is.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I'd like to check in, please. Do you have a reservation? Yes. I have a reservation for tonight. Under the name of Kim. May I see your ID, please? Of course, here it is.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기 전에요. 안내 하나만 드리자면요.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친절한 대학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봐주시는 그 광고랑 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주시는 자율 수업료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아, 나 이거 도움을 참 많이 받았다. 아, 이지쌤한테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안내해드리는 대로 자율, 말 그대로 자율이에요. 여러분이 자율 수업료를 참여 안 해주셔도 수업은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우러나온 마음에서 좀 참여해주시고 싶으신 분들만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어느덧 6월도 다 가네요. 6월 한 달 동안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잘 보고 있다고 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싶지만 어, 그러지 못하고 보내드린 분들께 이 자리를 밀어서 감사하다고 진짜 감사하다고 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셔서 더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음 장 넘어가서 수업 계속 진행해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네, 어, 아까 체크인에서 조금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 어떤 건지 한번 좀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뭡니까? 음영이 들어가 있죠? Can I get a room with a higher floor? We have a room available on 15th floor. That's great. Also, I'd like a twin bedroom, please. Let me check. We have a room with twin beds. 자, 퀴즈예요. 자, 여기서 요청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뭘까요? 자,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Can I get a room with a higher floor? For, we have a room available on 15th floor. That's great. Also, I'd like a twin beds room, please. Let me check. We have a room with twin beds. 자, 첫 번째, 제가 이거 읽을 때 with a high floor라고 써 있는데 with a higher floor라고 읽었는데, 뭐, higher floor, 더 높은 층수, high floor, 높은 층수,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Can I get,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우리 여행 영어에서 완전 단골이죠. Can I get a blanket부터 시작했습니다. Can I get a room, 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미 내가 예약해놓은 방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높은 층에 있고 싶어서 높은 층 방 좀 주시겠어요?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성격이 높은 층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영어는 이 뒤에 나와 있어요. 방을 주시겠어요?부터 나온 거죠. Can I get a room with a high floor? 뭐, 내지는, with a higher floor 하셔도 되고요. With a high floor, 높은 층을 좀 제가 룸을 얻을 수 있을까요? Floor 하면 층, high floor 하면 높은 층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래요? We have, 한번 따라해봐야겠죠? 높은 층으로 좀 주시겠어요? Can I get a room with a high floor? Can I get a room with a high floor? 쉽죠? High, 높은 floor 층. We have a room available. Available는 이용 가능한이죠. We have a room available on 15th floor. 15층에 우리 방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답니다. 자, 문장은 좀 어렵죠? 자, 15층 우리 어떻게 읽죠? Fifth, tenth, floor. Fifth, tenth, floor. 읽죠. 우리 숫자, one, two, three 있고, first, second, third 있죠? 이거,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 뭐 보통 서수라고 하는데 뭐 기수다, 서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등수, 순서가 있는 숫자는 우리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하고 단어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th 붙여주는 녀석들 있죠.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층수예요. 그래서 15층, 15th floor 됩니다. 우리 15층에 이용 가능한 방이 있어요. That's great. 하나 더 있어요. also, 또한 I'd like a twin bedroom. 나 어, twin bed 뭐죠? 침대가, twin 하면 쌍둥이요. 쌍둥이 침대 방을 얻고 싶어요. 우리 호텔 가면요, room type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딱 두 개라고 보시면, 아, 세 개라고 보시면 돼요. 1인용 방엔 single. single 침대 하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싱글보다 더 큰 침대, 두 명에서 잘 수 있는 침대를 우리가 더블 침대라고 하는데, 더블룸이라고 하는데, 더블룸에서 자면 좋잖아요. 그죠? 뭘 굳이 싱글을 찾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더블이랑, 투윈이요. 어떻게? 더블, 투윈. 더블룸은요, 2인용 침대, 이렇게 있는 거. 근데 약간 별로 안 친한 사람이랑 같은 침대에서 가기 좀 그렇죠? 그러면 투윈배드. 뭐, 친한 사람이어도 부부, 요새 그런 게 유행이래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저기 어디 갔다가 가구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쭈잉 누르면 전동으로 쭈잉, 쭈잉 작동하는 침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탁 누워봤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사이즈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 그냥 부부들도 각자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께서, 아, 요새 방에다가 싱글 침대 두 개 놓고서 따로따로 자시는 분들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평생 한 입을 덮고 같이 자셨었는데, 같이 주무셨었는데, 요즘은 사이가 안 좋아서 각 방을 쓰는 게 아니고, 사이는 좋으십니다. 근데 잘 때 불편하니까 서로 다른 방에서 주무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여행가서 따로 자고 싶으면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트윈배드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청하셨어야 돼요. 우리 트윈배드 원하는데 더블배드 주면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트윈배드룸으로 주세요. I'd like a 트윈배드룸, please. 요 말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I'd like a 트윈배드룸, please. I'd like a 트윈배드룸, please. 그쵸? Let me check. 한번 체크해볼게요. We have a room with 트윈배드. 우리 트윈배드 있는 거 방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can I get a room with a higher floor? We have a room available on 15th floor. That's great. Also, I'd like a 트윈배드룸, please. Let me check. We have a room with 트윈배드. 자, 좋습니다. 다음 창이요. 자, 네 번째 대화문이 되겠고요. 여기부터 이제 쭉쭉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체크인 할 때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the deposit? Yes, here you go. What time is breakfast? Breakfast will be served from 6 a.m. to 10 a.m. It's on the first floor. 다시요.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the deposit? Yes, here you go. What time is breakfast? Breakfast will be served from 6 a.m. to 10 a.m. It's on the first floor. 자, 볼게요. 이제 우리 이야기 다 끝났고 호텔에 가면 우리가 deposit라는 걸 받아요. 요새는 호텔을 조금씩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텔에 있다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서 뭘 먹어요. 아니면 가다가 음료수를 사 먹었어요. 아니면 어디 뭘 이용했어요. 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을 맨날 가지고 다니기 그러니까 계산할 때 이거 그냥 룸 차지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방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손님이 와서 물건을 깬다든지 뭐 그 미니바 거기 호텔에 가면 냉장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위에 막 스낵도 있고. 그런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돈을 미리 받아놓고 당신이 쓴 돈을 여기서 깔게요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deposit이라는 걸 받아요. 보통 뭐 호텔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예전에 한 10만원씩 받아왔는데 뭐 15만원 2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는 곳들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현금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미리 아니면 카드를 미리 긁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 녀석을 deposit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다짜고짜 카드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신 분들 계세요. 어 나 이거 한국에서 돈 다 내고 왔어요. 어 그쵸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러면 서로 힘들어집니다. 미리 deposit 아시면 좋아요. Can I have your credit card? 당신의 신용카드를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뭘 위해서요? For the deposit. Deposit 이래잖아요. 그죠? Yes, here we go. 여기 있습니다. What time is breakfast? 아침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 그 예약하신 상품에 따라서 아침 식사가 포함된 녀석들도 있고요. 또 어떤 데 호텔 가면 아침 먹을 게 주변에 없어요. 호텔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곳들도 있죠. 물어봐야 됩니다. What time is breakfast? Breakfast will be served. Serve 하면 우리 이제 서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래 will be. 서빙이 될 예정입니다. 서빙이 될 상태예요. From 6am to 10am. 우리 이 표현 많이 쓰죠? From 시간 to 시간. 아니면 from 장소 to 장소. From 어디로부터 to 어디까지. 6시부터 10시까지. 장소도 from 서울 to 부산.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런 식으로 from 뒤에 시간 장소 쓰고 to 뒤에 시간 장소 쓰는 식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6시부터 10시까지. From 6am to 10am. It's on the first floor. 먹는 식당이 on the first floor 1층에 있다네요. 그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Can I have your credit card for the deposit? Yes, here you go. What time is breakfast? Breakfast will be served from 6am to 10am. It's on the first floor.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 장이요. 네, 우리요. 사실 체크인하고 나서 호텔에서 불편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 외에는 사실 호텔 직원이랑 이야기할 일 많지 않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는 호텔 가시면 여러분 그냥 전화해서 뭐 좀 달라고 해보세요. 수건, 호텔 가면 수건 아무렇게나 많이 써도 한 번 달라고 해도 주고요. 두 번 달라고 해도 주고 저도 세 번까지 달라고는 안 해봤는데 두 번까지는 해봤어요. 계속 달라는 대로 줘요. 그러려면 여러분 호텔에서 전화를 거셔야겠죠. 자, 호텔은 번호가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게 보자면 하우스키팅이라고 해서 여러분 필요하신 거 있죠. 하우스키팅 하면 그 방에서 필요한 물건들이나 청소하는 것들 보통 많이 있고 룸 서비스라고 하면 룸에다가 그 뭡니까? 음식 시켜서 음식 가져다주는 게 룸 서비스예요. 물론 룸 서비스는 비쌉니다. 근데 뭐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시켜 먹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랑 프론트 데스크 정도는 아니는데 보통 거기 보면은 번호가 쌓여있어요. 전화기 근처에 표 보면은 있어요. 근데 그냥 0번 누르시면 저도 뭐 통계를 모르겠지만 0번 누르시면 절반 이상 호텔 그냥 연결돼요. 보통 하우스키픽으로 연결되는데 그냥 0번 누르고 딱 전화했어요. 자 전화통화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떤 걸 요청했죠? 우리가 이 긴 문장 중에서 딱 핵심적으로 들어왔어야 될 건 하나 있죠? extra towels예요. extra 하면 추가의 여분의 여분의 수건을 좀 주시겠어요? 수건 다 썩어나봐요. 자 문장 하나 볼게요. 전화 받으면요. housekeeping 이렇게 받아요. 진짜요. housekeeping may I help you? 아니면 how may I help you? 이런 식으로 housekeeping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hello 근데 요즘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전화하면 그 방이 몇 혼지를 알아요. 그래서 뭐 good evening miss Lee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뭐 그리고 방번호를 불러주기도 하는데 안 그런 호텔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hello 안녕하세요 I'm calling from room 703 자 여기서 여러분 방번호 있잖아요. 우리는 이 703호를 뭐라고 하죠? 한국말로는요? 703호입니다. 저 여기 703호인데요? 라고 하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요? 703 라고 합니까? 아 약간 이상해요. 영어는 그 긴 숫자를 읽는데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703 라고 안 하고 그냥 숫자를 순서대로 읽어요. 어떻게 해요? 703 이렇게요. 513호는요? 513 3 해주시면 의사소통 다 돼요. 자 그리고 0은요? 0은요? 7 이거 알파벳 5 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703 라고 더 많이 읽어요. 물론 703 하셔도 분명히 말이 통해요.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 calling 난 전화 걸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서요? from room 703 이 문장이 핵심이겠죠? Could you bring me extra towels, please? 어 Could you bring me 뭐 Could you get me 뭐 다 쓰셔도 상관없죠? Could you bring 가지고 와주실래요? extra towels 여분의 수건을요? please 부탁해요. 다음 따라 해볼까요? Could you bring me extra towels, please? Could you bring me extra towels, please? 그렇죠? Could you bring me extra towels, please? 라고 하면 얘네 뭐 yes, we will yes, of course 이렇게 대답하겠죠? Do you need anything else? 이거 식당에서도 나왔었죠.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Do you need anything else? 내지는 그 앞에 거 빼서 그냥 anything else? 이렇게 물어봐요. 다른 건요? No, that's all 그게 답니다. Thank you 마지막 문장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No, that's all Thank you No, that's all Thank you 자, 좋습니다. 자, 자신있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또로로로로로로로로 How's Kippin? May I help you? Hello I'm calling from room 703 Could you bring me extra towels, please? Yes, we will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that's all Thank you 자, 좋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화문 3개 남았어요. 우리 5개 한 거고요. 별로 지겹지 않죠? 네,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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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겹지 않은가요? 뭔가 막 문장 이렇습니다. 단어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지루하지 않게 영어 공부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겁니다. 자, 전화 걸어요.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세요. 두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Room service How may I help you? Hi, room 1507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I will get someone to fix it for you right now. Thank you. 천천요. Room service How may I help you? Hi, room room 1507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I will get someone to fix it from you fix it for you right now. Thank you. 네, 제가 다른 생각하느라 글씨 잘 못 읽었었는데 첫 번째 room servic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하우스키핑으로 바꿀게요. room service 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사실 room service 정확히는 우리가 그 그거죠. 밥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하우스키핑 룸서비스 이거 두 개 다 이렇게 좀 해놓고요.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뭘 요청했죠? 음 에어컨디셔널 에어컨이 고장 났대요. 자, 한번 볼게요. Hi, room 1507 인데 제가 자꾸 숫자 5를 한국말 5를 영어 5 라고 읽었는데 1, 5, 0, 7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세 글자 703은 뭐였죠? 703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숫자가 네 개이기 때문에 둘, 둘 읽기도 해요. 어떻게요? 15, 0, 7 이렇게요. 15, 0, 7 여기다 5 붙여줘야 돼요. 15, 7 하면 157 랑 좀 헷갈릴 수 있죠. 15, 0, 7 우린 근데 이거보다 어떻게 그냥 1, 5, 0, 7 해서 숫자 방번호를 그냥 읽자. Hi I'm calling from room 1, 5, 0, 7 하셔도 되고요. 빼고 그냥 쉽게 Hi room 1, 5, 0, 7 이렇게요. 좋죠? 어 방번호 말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The air conditioner is not working. Air conditioner 에어컨이 is not working. Work 그죠? Work 뜻이 제가 여러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Work 일하다도 있고요.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 약이 효과가 있다 등등으로 쓰인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 작동하다요. 에어컨이 일하지 않아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will get someone to fix it 어 이 문장이 조금 어렵죠. I will I will get someone 내가 누군가를 get 누군가 찾을게 어떤 사람이요? to fix it 이거를 고칠 어떤 사람을 찾아서요? for you 당신을 위해서요? 언제요? right now 어 내가 지금 당장 그거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찾을게요 thank you 이렇게 끝납니다. I will get someone to fix it get 데리고 온다는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 고칠 누군가를 이렇게 데려다가 너한테 주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문장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가 끝났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요. 우리가 직원한테 무언가 질문하는 상황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호텔에 갔다는 거는 그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물론 다들 패키지 여행 많이 가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친절한 대학 댓글 보니까 어 언젠가 자유여행을 꿈꾸며 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도 저는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봤나? 패키지? 패키지 안 가본 것 같아요. 제 첫 여행이 언제였냐면 21살 때 해외여행 처음 가봤어요. 21살 때 40일 동안 유럽을 여행하러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남자 4명이랑 같이 갔었는데 저까지 4명이죠. 우리 그때 아무 계획 없었어요. 그때는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자 본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제 그 유스토스텔 사람들 한 방에 10명씩 자는 데라든지 아니면 저기 한인민박 같은 데서 잤어요. 근데 그냥 비행기 표만 끊고 또 거기 이제 철도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끊고 처음에 들어가서 영국에서 잘 수 있는 그거만 딱 끊고 그 방만 예약해놓고 그냥 무작정 갔습니다. 근데 또 그냥 가보니까 딱히 영어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길도 찾다 보니까 물론 영어 단어를 좀 알아야 되죠. 찾다 보니까 뭐 좀 착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착해 보이는 사람 딱 저기 저 사람은 딱 교양이 있어 보이게 착해 보여요. 잡아서 뭐 물어보면 엄청 잘 가르쳐줘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갔었는데요. 그냥 식당 많은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맛있는 식당을 주변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햇빛 세면서 가만히 이렇게 좀 집 앞에 앉아있는 좀 이렇게 좀 한 60대 정도 돼 보였어요. 그분께 영어를 물어봤어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냐.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러더니 집에 가서 프린트해서 지도를 뽑아와서 거기 그려주면서 설명을 해줄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볼까요?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Yes. I will give you tourist information and the map. Thanks a lot. 다시요.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Yes. I will give you tourist information and the map. Thanks a lot. 자 Can I ask you something? 이건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이 쓰셔도 좋은 거죠. 사실은 길거리 다니는 사람한테 그냥 잡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거 하기 전에는 Excuse me가 있어야겠죠. Excuse me. Can I ask you something?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죠. 근데 호텔에서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여기저기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직원이고 나는 손님이니까 Excuse me 안 하시고 그냥 Can I ask you something?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따라해볼까요? Can I ask you something?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물론입니다.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단어는 바로 attraction. Attraction 하면 매력. 끌리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있는 매력. 누굴 막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거 attraction이고 관광지에서 누구를 끌어들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서울 오면 서울에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 끌어들입니까? 그쵸. 한강에 있는 야경도 끌어들이고 남산타워 인사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 명소들을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해요. 좀 알아두면 좀 쓸모 있겠죠. Nearby 근처에 그래서 Can I ask you something? 하고 tourist attraction이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그죠. tourist attraction. Yes. I will give you 뭐 준대요? tourist information 여행객 information 정보를 I will give you 당신에게 드릴게요. 그리고 map and the map 지도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Thanks a lot. 감사합니다. 라고 됐습니다. 자 이거 읽어보고 다음 장을 넘어갈게요.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Is there any tourist attraction nearby? Yes. I will give you tourist information and the map. Thanks a lot.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장애 다음 장애요. 자 이제 여러분 나가셔야죠. 다 지냈어요. 며칠 지냈어요? 체크아웃 합니다. 체크아웃 상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d like to check out. May I have your room key? Here you are. Did you have anything from the mini bar? Or no I didn't. How'd you like to pay? Credit card please. 천천히요. I'd like to check out. May I have your room key? Here you are. Did you have anything from the mini bar? No I didn't. How'd you like to pay? Credit card please. 자 좋습니다. 우리 체크아웃 할 때 우리가 돈 맡겨놓은 거 있죠?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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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겨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체크아웃 하셔야죠. 우리가 썼던 방키 주고 정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어디서 식당에서 식사하셨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뭘 먹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산하시면 되고요.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체크아웃 할게요. 체크아웃 플리즈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뭐 배웠죠? I'd like to 배웠습니다. 이거 붙이면 더 좋아요. 체크아웃 할게요. I'd like to check out. 한번 따라 해볼까요? I'd like to check out. I'd like to check out. 좋습니다. May I have your room key? Room key 좀 주시겠어요? 방 키 좀 주시겠어요? 그쵸?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땐 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May I? Would you? 뭐 이런 거 Would you like? 이런 거 다 붙어 있죠? 예, 다 예의 바른 표현들이고요. Here you are. 뭐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Here it is 여기 있어요. 다 동일한 표현들이죠. Did you have anything from the minibar Did으로 썼습니다. 과거예요. 지금 내가 체크아웃하는 시점보다 더 과거에 Did you? 뭐 했니? Have? 먹었니? Anything? 어떤 거 먹었니? From the minibar 미니바에서 어떤 거 했니? 여러분 그 미니바를 나 이용해 본 적 있나? 저는 아마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호텔에 가면은 물을 잘 보셔야 돼요. 물에 무료라고 써있는 물은 무료예요. 근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돈을 받는 곳들도 있는데 물이 살벌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미니바는 안 먹는다. 안 먹는다. 내가 진짜 필요한 것도 별로 없어요. 하고선 별로 안 먹는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미니바 먹으면 하나 뭐 먹죠? 먹으면 다 알아요. 걔네. 우리 체크아웃할 때 그 하우스키핑 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서 그 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Did you have anything from the minibar? 미니바에서 뭐 드셨습니까? No, I didn't. 안 했어요. How'd you like to pay? 뭐 쓴 게 있으면 어떻게 돈 내시겠어요? 크레딧 카드, please. 정도까지 해주시면 우리의 호텔은 끝나는 거죠. 읽어볼까요? I'd like to check out. May I have your room key? Here you are. Did you have anything from the minibar? 미니바에서 No, I didn't. How'd you like to pay? 크레딧 카드, please.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요. 40분 조금 안 되는데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이 대화문을 첫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별로 어렵지 않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강의 때 제가 이 카메라 녀석이 문제를 일으킨 바람에 제가 한 7, 8분 이후부터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첫 강의는 꽤 많이 봐주셨는데 그 두 번째 강의는 나는 이 강의 필요 없어 싶을 정도로 많이 안 봐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강의를 지금 했으니까 이거 많이 봐주시고 제가 사실은 누군가를 만나서 영어 강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강의를 해보고 댓글이나 조회수 같은 걸 보면서 아 이 수준이 지금 딱 좋은 수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막 사람들이 안 봐주시는 거는 강의를 막 저 혼자 달려나가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좋으셨으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께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걸로 믿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이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